렐레 시작 나를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완전 잘했습니다. 한 번 더 시작 렐레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한 번만 더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한 번 더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걸 개명으로만 해드릴게요. 개명으로만 렐렐레 렐미래 시 라솔라 시 라시라솔미래 렐미래미 고미님 그거 중머리로 가능합니다. 중머리로 치세요.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거기가 중머리로 가능하니까 나 할 때 합을 치시면서 치세요. 자 렐렐레 시작 렐렐레 렐미래 시 라솔라 시 라시라솔미래 렐미래 시작 고치세요. 합에서 시작. 한 번만 더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한 번만 더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완전히 이제 다녀님 페이스 찾았구나 한 번만 더 시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꼬미님도 복 잘 치셨어. 아리랑부터 쭉 템포로 치셔. 미치 내 미래미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랑 아리라신 거개로 넘어간다 아름을 버리고 가시는 길을 완전 잘했어 곡도 아주 퍼펙트하게 쳤고 잘했어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하고 10여도 못가서 발병 난다는 다음 주로 미래야 돼 무등생들 조금만 참아주시오 자 시작 자 중구리 그 템포로 치셔 시작 아리라 사리라 사리라 나라리로 아리라 소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둘 여러번 ludzie 그것은 미리 하지 마라 그것은 다음 주에요 심지어 못가서 발병 난다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판장님 아직 안 했을지 보셔야 돼 어 뜯는 거로 솔라솔라로 했어? 솔라솔라로 했어? 얼른 해봐 뜯는 거로만 했어 개명만 개명대로만 해봐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가면 따라 붙은 거지 시작 미래, 미솔, 라솔, 솔! 아 빠르다 참은 참은 그렇게 해서 좁혀 나가면 돼 개벌 저 회장님 사겠동, 공수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벤치 완전 오늘 멋있었소 완전 멋있었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